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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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타겟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해주세요 이 소녀는 이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아 진짜요? 완전 써붙여야 되겠네 부침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 여기 안에 책이 있구나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찍어서 부침을 카메라로 카메라가 있구나 오 다 있네 아 그래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그냥 고르면 돼요? 그냥 아무데나 골라요? 상강동원 상패지 와복 장소 어 대중교통이면 아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야? 여기 도서관인 것 같은데 타산 독서 토론 대회잖아 이거 어?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너 같이 가 왜? 뭘 같이 가 어찌부터 같이 타야 되는데 뭘 같이 가 동네 도서관 동네 도서관 네네 아시죠? 사장님 혹시 한강시민공원 3대 3페 지구 아세요? 아빠 나 여기 옆에 와복 사무소까지만 좀 켜줄 수 있어요? 대박 예의바러 네 이야 화목한가정 됐는데? 됐는데? 아싸 고기재이 형도 타시려면 저거 중에 한 분만 타주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카메라 들게 그래 얘가 들리게 야 너 되게 빨라 아 그럴래 안돼 안돼 아니 광수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좀 어? 섹시하고 그러나 했더니 그걸 감이 나오네요 아버지 아 아 그 소녀는 되게 행운하다 그니까 우리가 가는 거를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또 반대로 또 고맙네 여기 아버지 지금 강수가 돈 잘 벌잖아요 아 근데 아버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지난주에 아버지처럼 계약했습니다 역시 이야 기원장 그리고 어머니 신상 백 두 개 사달랐습니다 어머니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몰래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양빈이 얘기해서 변하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동룡이 집 백 백시다 다음 달에 2세 형수님 예 예 같이 조회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들어가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똑같아 가자 우측으로 올라가죠 간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 좋네 여기 오 연 날리는 연이 날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찾아 다운다고 믿어 여기 연회를 날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회 있나? 연회? 좋아! 한번 찾아볼게 나 이쪽에 어 어 여기네 어이 그러네 왔어 왔어 똑같아? 똑같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기 뭐 있네 아 미션이네 이거 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구나 이게 뭐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사진을 얻으려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아오시오 어? 무슨 책을요? 자 이 도서관 안에 알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래요? 그 책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지금 시즌이에요 아 도서관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 스티커 알 스티커 아 찾았어? 찾았습니다 아 그럼 뭐 어려워 찾는 거? 아 이거 아쉽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요 아 그 Blaomo €2 두 개